한계의 광원에 관한 얘기도 있고 두 개의 광원에 관한 얘기도 있고 두 개의 광원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개념 그 자체입니다. 특히 두 개의 광원에 관한 이런 설명, 시중 문제집의 해설지도 마찬가지고 엉터리 많아요. 우선 한계의 광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면 이 한계의 광원은 실제로 20수능에서도 제시됐던 19수능에서 제시됐던 19수능에 제시됐던 그런 개념이 되고요. 한계의 광원일 때는 한 점에서 빛 출발한 걸 누가 봤을 때 동시에 봤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상대적 좌표계의 어떤 이가 보더라도 동시 출발이에요. 대신 한계의 광원이기 때문에 도착하는 두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착하는 두 사건에 관해서 어느 한 좌표계에서 동시에 관측 목격을 했다면 상대적 좌표계는 무조건 순차적으로 도착하는 사건을 목격한다를 얘기하는 동시에 상대성이고요. 그 다음 두 개의 광원은 자 광원이 두 개 있어요. 그럼 어떤 두 사건일까요? 출발한 두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 출발한 두 사건이 있는데 어느 한 점에 모이는 걸 누가 봤을 때 한 점에 모이는 걸 동시에 봤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느 좌표계에서 보던 간에 한 점에 모이는 결과는 똑같은 동시인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출발한 두 사건을 한 좌표계에서 동시에 출발을 목격했다면 다른 상대적 좌표계에서는 순차적으로 출발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개념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첫 줄에 관찰자 P에 대해서 A, B가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라운드 밑줄 딱 치면서 지금 이 A에서 P까지 P에서 B까지 바로 뭡니까? 찍쭉찍 찍쭉찍 뭐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P에게 고유길이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정 좌표계니까요. 그랬는데 떨어져 정제 있고까지 읽는 거죠. 관찰자 Q가 탄 우선이 0.9속력으로 A에서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다. 한 달을 끊으시고 지금 이 P가 봤을 때 0.9시고 만약에 Q가 P를 보면 이쪽으로 0.9 씁니다. 바로 이 A에서 B까지 공간 자체도 마찬가지죠. Q가 봤을 때. 그랬는데 P의 관성계에서 관성계라는 것은 관성 좌표계는 정지나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이라고 특산되어 있는 이론 자체가 이 관성 좌표계에만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이때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이것도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가 좀 성략하고 바로 갑니다. 이건 어차피 출제할 때 이걸 잘 맞춰서 내야 되는 겁니다.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한다. P 관성계에서 봤을 때 A, B에서 폭발. 여러분 스골에도 폭발하는 화산 문제 기억날 겁니다. 버실모에는 제가 극강 파이널에서 좀 젖혀놨지만 기타업 강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스골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 동상대성에 갈 때 제가 절대 한 개의 광원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개의 광원이라는 거죠. A에서 빛이 나오고 B에서 빛이 나온다. 그런데 이 P가 현재 동시 출발로 목격했습니다. 제가 말풍선 그릴게요. 동시 출발로 목격했습니다. 같은 거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를 포함시킨 거죠. 왜 그러냐면 같은 거리니까 A에서 쭉 하고 빛이 이렇게 오는 거하고 B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거하고 아니 같은 정자표의 같은 거리니까 S는 VT, S는 Ct 하더라도 결국은 동시 출발로 목격할 수밖에 없고 이때 어때요? 지금 우리 같이 수업 하신 분들 알죠? 레이저 빛이 아주 강한 빛이라서 양쪽 볼 따구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어때요? 동시 볼 따구가 된 겁니다. 이 한 점에 모인 것이 동시에 모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이건 지금 누구 입장이죠? P의 입장이죠. 그런데 Q가 봤을 때는 한 점에 모이는 건 결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점에 모이는 건 동시랍니다. 그러기 위해서가 얘기되는 거죠. 뭐냐면 Q가 봐요. Q가 보면 이 P는 어느 쪽으로 진행해요? 바로 우리 보는 상황에서 칠판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이 Q가 보면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을 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점에 모이는 건 동시랄이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봐도 얘는 동시 볼 따구인 거예요. 얘가 봐도 동시 볼 따구야. 그럼 딱 봐봐. 어디에서 먼저 얘 입장에서 빛이 출발했다고 해야 동시 볼 따구가 성립하겠니? 너 멀잖아. 물론 수축되는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다. 수축되는 상황이다. 어디서 더 많이? 어디서 먼저 출발했어야 돼? B에서 먼저 더 멀잖아. 출발한 이후에 A가 출발해서 이렇게 동시 볼 따구가 이루어집니다. 얘기되겠죠? 동시 볼 따구. everybody 동시 볼 따구.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Q 입장에서 어디서 먼저 빛이 출발한다. 아, 나는 이렇게 관측한 거야. B 먼저 출발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아주 합당하고 잊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중에 그 문제에 대한 해설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설이 다들 써 있죠.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Q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Q는 이리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오는 쪽으로, B에서 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B를 먼저 봅니다. 우연히 답은 맞습니다. 우연히 답은 맞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바뀌어서 얘기할 때는 그딴수를 하면 안 되죠. 거기다 왜 안 되느냐. 자, 이리로 가서 얘가 빛이 오는 쪽을 먼저 본다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상대성 이론을 하고 있잖아. 이쪽으로 간다는 거, 이거. 빨갛게 깔맞춤 해놨잖아. 이 간다는 건 누구 입장 얘기한 거예요? P 입장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한 점에 모이기 위해서 얘 P 입장에서 동미출발이라고 P 입장으로 얘기했어. 그리고 이제 Q 입장 얘기하려니까 또 P가 보니까 이리로 가서 Q가 이걸 먼저 만난 데 또 P 입장으로 또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상대성 이론이에요. 바로 P 절대성 이론이죠. 분명히 Q 입장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간다는 거 자체가 Q 입장이니? 아니거든.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규칙과 정의들을 해야지 편법, 꼼수, 비법 절대 통하지 않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 이제 물어보는 물음 중에서 이 A에서 B까지의 길이에 관해서 Q가 뭐 어떻게든 이건 쉽게 갑니다. 상대적 움직이는 공간은 수축에 대해 그것도 물론 S는 VT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Q가 보면 어떻죠? 이 A, S, B까지의 길이는 수축되는 길이가 나타난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업번 P 관성계에서 P 관성계에서 A와 B가 폭발할 때 발사한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한다. 오케이. 그 다음 동시 꼴 따구. 니은번 여기에 많이 걸린 거예요. Q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Q 좌표계에서 이거야.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이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번 맞았죠. 그 다음 Q 관성계에서 A와 P사의 거리는 B와 P사의 거리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A와 P사의 거리하고 P와 B사의 거리는 고유 길이로서 어떤 거예요? 같은 거리라고 했죠. 그러면 수축되더라도 각자가 수축되더라도 수축길이는 얘가 봤을 때 어때야 되는 거야? 당연히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디귿번은 같다. 두 구간의 고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수축된 길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 3번의 정답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